수사에 의지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수사 공직비리수사에 의지가 있는가 조선일보에서 이번 소위 금수완박의 야합법안을 아주 잘 분석했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빼고 취재한 기자들 가운데서 선거수사와 공직자수사에 대해서 과연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선거사건의 수사한 차질이 예상된다.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모든 범죄 가운데 가장 짧은 별이고 적용범위도 복잡하다. 그러니까 선거수사가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옛날에 공공수사부 옛 공안부의 전문수사인력들이 경찰을 지휘하면서 6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왔다. 상당히 복잡한 사건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 바로 선거사범입니다. 중재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선거사건의 손을 떼야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사건 일체를 당장 경찰에 넘긴다면 수사에 상당한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예청했다. 그런 경찰은 검찰보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외압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선거수사가 정치권력에 휘둘렸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물론이고 5대 공직선거의 부정문제에 대해서 일체 수사가 시작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중재안이 시행되면 당장 오는 6월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경찰이 모든 선거상권을 증담하게 된다. 김후군 대구지검장은 이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글을 검찰 내부에 올렸다. 이제부터 정치인들이 발을 뻗고 잠을 자게 됐다는 말도 검찰 내부에서 돌았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 인사 상당수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은 선거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재안 시행 4개월 이내에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그런 그러니까 소위 2018년 6.23 지방선거라든지 2020년 4.15 총선 이런 소위 공직선거 중요한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는 검찰 수사가 수사가 자체가 이루지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번에 금수완박법 야합법안이 그대로 통과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나 의도나 권성동 씨의 그런 행보에 대한 의도를 그냥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모든 부정선거 다 묻는 걸로 그렇게 그냥 결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탄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직권남용은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이 내용도 보시게 되면 중재안 내용이 입법화되면 검찰은 뇌물 수술 등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직권남용 같은 직무상 범죄는 수사할 수가 없다. 직권남용 수사의 대표사는 지난달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스 사건이 있다.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경계선 조장 사건 의역에 해당한다. 한 법조인은 정권을 운영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역량이 급격하게 쪼그라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고위공직자 수사는 대개 직권남용 수사에 출발해서 검범수수 등 다른 혐의가 드러난 경우가 상당수라면서 서로 연결된 범죄에 대한 경계가 애매한데 중재안의 부패 수사건만 검찰에 남겨놓은 것은 코멘이다. 중재안에는 전국의 6개 특수부를 3개로 줄이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4개월 유예기간 내 블랙스 사건 등을 경찰로 다 넘겨야 된다. 법조계에서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평가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 블랙스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넓고 범위가 넓고 확인할 부분 많아 시간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수사를 중단한 얘기나 다름없다. 월성원전 사건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의 수사가 남아있는데 영향을 받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 성남 CF 호원금 의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검찰이 경찰에 넘겨야 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되는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4개월 이내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요한 골격은 선거수사하고 공직자의 비리수사, 특히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권성동이라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본인이 변호를 할지 모르겠지만 보시죠. 의도가 너무 맹백한 악법. 최악의 경우라가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후원을 업고 국민의힘당이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은 겁니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의도가 너무 맹백한 사악한 악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들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걸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타협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라울레님처럼 부정선거를 밝히면 그냥 줄줄이 고구마가 발생하는데 오뚜기님은 윤석열이 입장 발표하라 국민들 쳐들어가기 전에 꽃별님은 그리니까 윤석열이 부정선거 말하라고 언진이님은 윤석열은 왜 저런 저질스러운 야병을 묵인했을까 윤석열은 21일 날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의 입법을 출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행사사법질서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한 데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이런 정말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시간 전입니다. 선거수사 공직자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포기 양당 합의 국민의힘당이 정치의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시간 전에 8만 8천명이 투표를 해 가지고 96%가 잘못된 합이다. 권성동이 잘못했다. 권성동이 여러분 야합안에 윤석열이가 만일 동의했으면 윤석열이 잘못한 것이다. 96%입니다. 23시간 전입니다. 10만 명이 투표를 해 가지고 선거수사 공직수사에 대한 것은 잘못된 합이다. 96%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100만 명이 오더라도 96%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느냐. 국민들이 96%가 반대하는 법안을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도대체 정치인의 감각이 뭐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뭐가 그렇게 화급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가운데 96%가 반대하는 그런 합의를 한 겁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지방선거에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권성동이 욕을 처먹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윤석열이가 욕을 처먹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절대 할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강정숙 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수용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선인도 취임도 하기 전에 마음이 변한 것인가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는지 잊으신 거 아니십니까 죄지한 놈들에게 면제비를 주고 마음 놓고 도덕주류가 불법을 저질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의 꿈이었습니까 그래서 권성동이를 원내대표 만들어주려고 김태흠 씨를 사지로 몰아냈습니까 참으로 허망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대한민국의 내 손자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가 범죄의 공화국이라니 죄지한 놈들에게 면제비를 주려고 하는 그런 악법을 어떻게 통과시키냐 도덕질과 이런 불법을 저질련들을 어떻게 면제비를 주는 그런 악법을 의도가 명백한 악법을 어떻게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느냐 권성동이가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요 정신이 없는 거죠 가치체계가 완전히 뭡니까 허물어진 인간 아니면 의도가 명백한 법안을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범죄 행위를 공범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의도가 명백한 소위 사악한 의도를 가진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자도 주범이지만 통과시키는 것을 사악한 의도를 알면서 또 협력하거나 방조하거나 부역한 자도 뭐죠 당연히 뭡니까 종범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의도가 악한 의도가 사악한 법안입니다 이게 여기에다 곱하기 반헌법적 법안입니다 하나만 하더라도 절대 뭡니까 거부를 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데도 다 누가 권성동이가 다 동의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백보현님입니다 나라가 참 개판입니다 그렇다면 윗사람들은 취해법권에 사는 나라입니까 검수완박 추진한 자들이나 비릿하게 상황 논리로 합의하는 자들이나 이런 나라에 제가 세금 내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나라가 난장판입니다 위에 있는 친구들은 취해법권에 살고 서민들은 조금만 법을 위반하더라도 다 여러분들 뭡니까 수사받고 벌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자들이나 주범이나 그 사악한 의도를 분명히 아면서도 비릿하게 상황 논리를 가지고 합의하는 자들이나 이런 나라에 세금 내고 살아야 되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박반장수님이 국민의 3분의 2가 정권교체를 바란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문재인과 그 일당들 그리고 인간 말종들 들이 간방에 들어간 것을 보고 싶어 했는데 국민의힘은 같은 범죄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했네요 안경철님은 살아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죽은 권력도 수사를 못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원전 폐기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반드시 파악해서 어디로 보내야 됩니다 대장동 백형동 개발 등 비리들을 많이 저지른 사기꾼들도 간방으로 보내야 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윤석열 주변의 비리도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당과 야당이 야합을 해서 자신들의 공통된 이익을 챙겼습니다 악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비리와 편법이 판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또는는 설령한 시민의 실력에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설령한 나쁜 놈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한탄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보실 때 정말 이런 중요한 것이 복잡한 사안일수록 진실과 진리라는 것이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악과 타협하는 겁니다 사악함과의 타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의도가 명백한 그런 악의를 갖고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권성동이라는 사람들이 협조를 한 것이고 권성동의 묵인을 사전했다면 윤석열이 협조를 한 겁니다 사악함과 타협을 한 겁니다 악과 타협하고 사악함과 타협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대단한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지 나쁜 일을 하고서도 모두 벌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의도가 악한 법안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뭡니까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 악과 사악함과의 타결을 한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피터 드럭 교수가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던 자우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만 인간은 평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 두든 악과 흥정에서는 안 되고 그 조건은 언제나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이 악을 이용해야 되거나 악과 손을 잡는 순간 누구든 그 집단은 악의 도구가 된다 권성동의가 악의 도구가 된 겁니다 권성동의의 여러분들 야합을 무기 냈다면 윤석열이 악의 도구가 된 겁니다 악의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1960년생들이 기본적으로 586 운동권 세력들하고 2, 3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악의 실제나 사악함의 그런 소위 악랄함을 잘 모르는 겁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권성동의가 당한 거죠 윤석열이 당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조건든 악과 흥정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은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그 악의 조건을 받아들인 순간 뭐죠 그 받아들인 자는 바로 악의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겁니다 권성동의 악의 도구와 수단이 된 겁니다 윤석열이 악의 도구와 수단이 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하우님인 윤석열 금수완박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 조용합니까? 왜 조용합니까? 왜 조용합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사안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쾌하게 입은 사안을 볼 때 악과 타입하는 것은 바로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사악함과 타입하는 것은 바로 사악함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여러분들 추진하는 철음회의 멤버들이 갖고 있는 의식구조는 개인적인 비난을 떠나서 거의 사악함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그 사악함과 맞서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사악함을 덥석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하는 것은 바로 악의 도구다 권성동은 악의 도구가 된 것이고 이를 추인한 국민의힘이 악의 도구가 또다시 된 겁니다 탄핵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출사표를 던질 때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출사표를 던질 때 상식과 공정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한 겁니다 주변의 척건들이 정치판에 딸고 다른 인간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항상 내세우는 것이 국정운영의 원활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타협안을 강요로 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떨치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처음에 가졌던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윤석열도 살고 윤석열 정부도 살고 대한민국 살고 대한민국 국민도 살 수가 있는데 그 소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는 본인도 끝장이고 대한민국도 끝장이고 국민들도 생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척건들 윤핵관을 비롯해서 정치판에서 이골이 난 닳고 다른 인간들의 조언을 가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계속 저는 가져왔던 것이죠 상식과 공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권성동의 야반은 권성동의 야반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으면 그 윤석열의 상식과 공정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